저건 지금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라고. 불가능한 미션 주고 못 해내면 그거 핑계삼아 고깔 낮게 주고 그렇게 악순환 대고 그러다가 하는 거지. 딜도 실패할 게 뻔하고 오래 못 가겠네 저 친구. 오래 못 간다고? 팀장님! 팀장님!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. 네? 동기인데 같이 해야죠. 책임도 같이 지고. 승현 씨는 다른 업무를 하도록. 아닙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